이제 때려치울래 너 그만 줘 할래 그럴 수 있겠어? 할 수 있어 날 잊는다고? 그래 너 같은 거 잊고 나도 이제 대학가서 새로운 자로 너가 한번 잊어봐 어? 승조야 산책 나왔어? 응 혼자 오지 그랬어? 어? 너 나를 좋아한다 어쩐다 하면서 내 마음 모르냐? 네 마음이야 난 나 같은 거 안 중에도 없네 좋아하냐? 공중구? 그럼 그치 4년 동안 나만 좋아해야 된다 넌 누가 너 좋다고 하면 같이 좋아져? 네 안 돼? 나도 이제 짝사랑 붙였어 나 좋다는 사람 만나고 싶어 나 중구 좋아 넌 날 좋아해 뭐야 저 자신감 아니야 그래 맞아 난 너면 좋아해 그치만 그럼 뭐해 넌 날 거들더도 안 보는데 나 같은 거 넌 안 주게 넌 하여간 바보 하여간 바보 구박하지마 백승조 사실은 나 많이 좋아했으면서 것도 아주 오래전이다 뭘? 뭐라는 거야? 두 번째 키스 빗속에서가 아니라 펜션에서였지? 자고 있는데 치사하게 그랬으면서 내 숨은 어? 어? 지금 저기 잠깐만 잠깐 준비할게 좀 무슨 준비? 그게 여사는 준비할게 됐어 저는 못 기다려 멋진 크리스마스다 뭐 1년 내내 크리스마스인데 뭐 응? 너랑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가 죽疑 요구 los 5 5 22 22 2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